대법관들을 굉장히 대단한 자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경우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권순일 씨 관련된 사건도 있지만 특히 한국경제신문에는 백광엽 논설의원이 좀 독특한 글을 써죠. 굉장히 독특한 글을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고 또 다루고 이러지만 특별한 그런 시각이나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그런 분들이 매다 안 됩니다. 한국에 많은 글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 머릿속에 그분 글은 한번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은 아니죠. 오늘 백광엽 논설비원께서 아주 짧은 갈림에 대법관이라는 자리라는 글을 썼네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 보고 그냥 간단하게 대법관들의 양심 대법관들의 타락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대법관이라는 타락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사법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입니다. 순위가 좀 낮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꼴찌 수준이다는 것은 오늘 이 백광엽 논설비원 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레가툼 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서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한국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가 155위였다. 3류 정치 114위보다도 한참 순위가 낮으니 4류 5류 사법이라고 불릴 판이다. 신뢰 추락 중심의 대법관의 질적 저하와 타락이 자리한다. 제가 법조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거나 또 법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정간예우라는 이름으로 핵량을 거래하거나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식적으로 정간예우라는 그런 표현이 언론상에 그냥 자주 등장하게 되고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정간예우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게 되면 정보가 있으시게 되면 남겨주실 수 좋을까 합니다. 그의 바닥 수준이네요. 167개국 가운데 155위. 정치보다 훨씬 후순이네요. 백강협 논술위원께서 그 신뢰 추락 중심의 대법관의 질적 저하와 타락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의 진면목을 확인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의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고 또 대법원에서 심지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이름들 하지 않았냐 그런 의혹 이름들 공개가 되면서 제가 정말 나라가 막장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그 선거 무효소송을 끌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국어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대법관들의 판결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사건을 다 듣고 훈장까지 받고 수고했다는 말까지 듣고 그렇게 다 퇴임해서 다시 여러분들 로펌으로 다 복귀하면서 다 정간예우를 가지고 뭐죠 두둑하게 보수를 챙기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정말 막장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명수 씨가 있던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기여도 빼놓을 수가 없고 그가 27일부터 한 법무부인 대표로 출근한 소식이 전해지고 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얼마 전에 의과대학 정원 가치분 소송이 기각되자 의사협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제안한 정부의 회유당을 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동알부 기자가 이런 판결문에 대한 쓴 글을 보게 되면 판사가 쓴 판결문에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의사 이런 관계자들하고 여러분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부 손을 들어준다. 그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의사협회장이 판사가 뭐 로비를 받았다. 그런 표현은 쓰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법부가 타락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수습할지 모르겠 는 하기에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선거도 사기를 치는 나라에서 무슨 뭐 행량정도 뭡니까 거래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양심이라는 표현은 부족하고 정말 타락을 한 거죠.